여러분, 다음 소개해야 될 분들을 굉장히 드리는 분들이십니다. 작년도 미량 신고가유제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그분들이 오늘 이렇게 다시 모이셔가지고요. 축하 무대를 꾸며 드리신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진 공연 기대됩니다. 큰 박수로 화댕해 주시고요. 미량시 여성회관 우리 자체팀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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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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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